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동창생 녀석이 너 미쳤니 하면서 골플 웃더군 그것 너 그것 너 바로 너 때문이야 그게 그것 너 그것 너 바로 너 때문이야 전화를 걸려고 동전 바꿨네 종일토록 번호판과 실험했었네 그러다가 당신이 받으면 끊었네 왠일인지 바보처럼 울고 말았네 그것 너 그것 너 그것 너 바로 너 때문이야 그것 너 그것 너 그것 너 그것 너 바로 너 때문이야 그것 너 그것 너 그것 너 바로 너 그것 너 그것 너 그것 너 그 모습 너 너 그것 너 너 너야